이혈이 제주도 민박집 JTBC가 샀다. 사생활 침해 심각. 효륜의 민박의 배경이 됐던 가수 이혈이 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을 매입했다. JTBC는 14일 연합뉴스에 출연자 보호와 콘텐츠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혈이 이상순 부부와 합의하고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JTBC는 효륜의 민박 시즌 1 방송 이후 이혈이 이상순 부부의 자택 위치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이슈가 발생해 실거주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혈이 이상순 부부는 2013년 9월 제주시 에워룹 소길리에 지은 이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서 이혈이는 소길댁으로 불렸다. 그러나 혈인의 민박 시즌 1 방송 이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자 이상순은 SNS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JTBC는 실제로 부부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이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제3자가 2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역시 거주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됐으며 혹 타인에 의해 외부 공개 시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효륜의 민박이란 콘텐츠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JTBC는 그러면서 사생활 보호 목적에 의한 매입이므로 향후 이혈이 이상순 부부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며 이 부지와 집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혈이 이상순 부부는 제주 진매가 후 경기도에 세집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